오늘의 주인공의 주인공의 주인공 빨리 콘서트 하고 싶다 왜 의식하면서 이야기하냐? 처음에 찍는지 몰랐는데 난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투어하면서 좀 많이 동그래졌는데 정보이? 저요? 아니에요 투어하면서도 아니라 발 다치고 난 뒤에 얘가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포스터 gereal 오이콘 이렇게 바다로 떨어졌어 영상 어떻게 가 제가 하세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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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짠인데? 제대로 해결라 야! 정국아! 네나? 두드 political 저거 튀어나온 초콜렛이야? 초콜렛이 형? 호불호 사워클림 맛있잖아 사워? 뭐 사워? 약간 노클리맛이나 식품은 비서지잖아 아니야 中國가 생긴 대기 인생을 가시네 트러플에 트러플을 트러플 하나를 사게 하시고 너 100만 원 집어봤다 방금 안심의 트러플, 캐비어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까? 내가 파트하고있다 차량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도 개의 하늘은? 오빠랑 신발 ㅎㅎ 한마디 야 이제 치울까? 응? 야 그만 먹자 야 야 이거 그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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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! 그만 야 칩시다 칩시다 아 으씨 됐어 성공한다 아, 맛있어. 야 너는 부진 왜 이렇게 있냐? 뭐니?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정말로 눈 뜯어봐 야 이거 하나야? 아 걸렸네 야 그걸 왜 챙겨와? 애들 40일 지워야 되는데 야 애들 40일 거 먹어야 돼 뭐해 뭐해 너 그런식아 뭐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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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이거야 야 그것도 짜냐? 종국한테 좀 먹고 으응 종국이 아닌가? 아 벌써 속이 안 좋아 어떻게 꺼려 종국아 아 아 내가 볼 땐 너 적당히 먹어야 돼 어? 너 또 폭 불러거린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정국이 아파서 절대 아픈 척 안한다 정국이 아파서 절대 아픈 척 안한다 아 시바야 국물은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걸 어떻게 힘으로 까? 갑자기 인사드렸어 목소리로 인데 비닷, 아무리 자 너를 받았다 너를 받았다 어 아 두 다 대충 먹어줍니다 우리 싸우는 거 귀찮아 잘 타? 여기 밖에 있네 거기 옵니다 응 여기가 잘 타세요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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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그레카이 귀엽다 점심 먹은 적도 꽁혀야 하는데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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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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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u 동나 정 catal 아 껍질 껍질 히트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게 잘 안성깁니다 용질 하죠 그런거 없습니다 소름입니다 그냥 소름입니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 정도면 무거워 어떻게 맛있을 수 없어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소음을 들었어 배고파 죽을 뻔했네 내가 살찌면 이건 인더숲 책임이야 그렇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도연히 먹기 시작 아 이거 맥주야 이건 맥주가 하나 더 필요해 고기위원회 아 아 장초로 장초만 안 비롱하거든요 아 술 맛있다 아 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제 맛 한번 봐야지 야 무슨 맛이야 아 야야야야 히히히 야 남자야 니 나왔다 가서 놀라고? 야 맛있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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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느끼어 먹기 이거 아 이거 겁나 느끼하네 야 일단 지방이 엄청 많고 야 시리즈 처음에 도대체 얘 여름 도대체 엄마 veis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